이 영상은 제가 본 외국의 영상을 좀 똑같이 따라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3d 프린팅을 위한 파츠 같은 부품 있잖아요 이게 블렌더는 메쉬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메쉬로 모델링 하는 작업이 좀 흥미로워서 저도 한번 이제 따라서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블렌더의 단위는 지금 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많이 사용하는 밀리미터로 바꾸고 사용을 할 거고요 0.001 이렇게 바꿔주면 이 큐브가 2mm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친구를 이 옆에다가 그림을 띄워놓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파츠를 블렌더 메쉬로 한번 모델링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바닥이 되는 베이스 모양을 크기를 입력을 해서 일단 바닥을 64 높이는 16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메쉬를 면을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오브젝트 모드고 탭키 누르면 에디트 모드 이렇게 오브젝트 에디트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트 모드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R 하게 되면은 이 메쉬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로 방향으로 자르는데 일단 한쪽 끝으로 바짝 밀어서 논 다음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G 이동에 단축키고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건데 얼마나 할 거냐면 22 해서 엔터 그럼 여기 이렇게 메쉬가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 R 이쪽 반대쪽으로 밀어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G 역시나 Y축으로 이동하는데 여기는 이제 12 반대쪽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뒤에 눌러도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건 좋아요 그리고 또 컨트롤 R 여기를 자를 겁니다 이쪽 끝으로 몰아서 얘는 G X축 방향이고 16 그 다음에 컨트롤 R 역시나 끝으로 몰아서 G X축 방향이동 40 자 그러면 이렇게 메쉬를 자른 겁니다 이 모양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점 선택, 선선택, 면 선택이고요 이게 이제 숫자 키보드의 숫자로 1, 2, 3번입니다 3번을 선택해서 여기 보이는 면 3개 선택한 다음에 Extrude 2 입니다 2를 누르면 위로 쭉 얼마나? 48 엔터 그리고 이쪽은 3개 선택해서 위로 2 해서 위로 얘는 28 엔터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잘라야죠 그래서 여기를 자르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오리지널 영상에 가서 보시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걸로 나이프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K 누르면 이제 자르는 건데 여기 점 클릭해서 엔터 그러면 이제 메쉬가 잘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K 눌러서 나이프 점 엔터 그러면 이렇게 잘라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페이스 3번을 누른 상태에서 이 페이스들을 선택해서 지우는 거죠 X 페이스를 지워버려요 이렇게 잘렸죠 여기를 닫아야죠 1번 누르고 점 선택을 해서 Shift, Shift, Shift 누른 상태로 점 4개 선택한 다음에 F 누르게 되면 점을 이제 면으로 페이스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쪽 끝에 이제 R 값으로 주는 게 일단은 2번 눌러서 엣지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이제 컨트롤 B인데 이 컨트롤 B를 보면 지금 작동이 되게 이상하게 돼요 일정한 각도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이 있으니까 메쉬가 잘라져 있으니까 간섭이 되면서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모드로 간 다음에 지금 보면 이 스케일이 적용이 1대 1대 1 비율로 이제 스케일을 먼저 적용을 해주고요 도형 선택해서 컨트롤 A 눌러서 스케일 해서 1대 1대 1 비율로 스케일 적용해주고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선들의 간섭이 생기지 않게 X 눌러서 여기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모서리 선택하고 컨트롤 B 누르면 여기가 이제 45도의 챔퍼 값 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기를 이제 세그먼트를 올리게 되면 둥글게 R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둥그러지기는 합니다만 뭐 24 정도 두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R 값은 지금 32 이렇게 하면 둥글게 깎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메쉬로 잘라서 그 다음에 면을 없애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역시나 컨트롤 R 눌러서 이 친구도 이쪽 반대쪽 끝으로 완전 간 다음에 여기서 GX8 그리고 컨트롤 R 여기도 이쪽 끝으로 바짝 밀어서 GX8인데 저기로 가잖아요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뒤에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이쪽 이렇게 잘랐고 반대쪽 잘라줘야죠 얘는 지금 여기서 G 아래로 Z 방향이고 12인데 마이너스 12 방향으로 아래로 잘라지네요 이렇게 그러면 페이스 3번 3개 이쪽 4개 해서 X 눌러서 페이스 지우면 이렇게 뚫렸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면을 닫아줘야죠 1번 눌러서 쉬프트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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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F 그 다음에 여기도 쉬프트로 점 4개 F 그리고 여기도 F 하면 이렇게 다쳐진 상태에서 엣지 양쪽 엣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P 하게 되면 값은 지금 12 엔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엣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도 같은 방식으로 메쉬를 잘라줘서 없애고 면을 만들고 바벨로 둥글게 하고 이게 이제 작업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R 해서 이쪽 방면 이쪽이니까 지금 GY 16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여기까지가 지금 22로 선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16이고 20이니까 여기가 6이고 그래서 여기서 10만큼만 더 가면 되네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끝에서 GY 10 그리고 이쪽 방향 잘라야죠 여기도 이쪽 끝에서 이 선들은 안 써도 되니까 Shift키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주고 GX 28 반대쪽 방향 마니나스 됐네요 역시 3번 눌러서 여기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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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지우고 페이스 지우고 그리고 다시 여기다 이제 페이스를 만들어줘야죠 페이스 F F F 그리고 여기도 페이스 F 짠 그러면 이제 2번 눌러서 여기다 이제 양쪽에 똑같이 컨트롤 B 해서 바벨을 줘야 되는데 역시나 얘도 지금 보면 이 선 때문에 간섭이 생길 수 있어서 얘를 먼저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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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두 개를 컨트롤 B 지금 16이니까 8 반지름값 R 해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치수대로 메쉬를 잘라가면서 파츠 모델링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3D 프린터를 한다는 가정하에 내보내야죠 파일에서 export 내보내기 stl 해서 얘를 내보내서 큐라로 한번 불러와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있고 슬라이스 해보면 일단 크기 이제 크기 확인해 보면 이제 전체 크기죠 64 64 높이 96 이제 작업한 크기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로 확인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안을 뭐 솔리드화하기 뭐 면을 꼬매기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메쉬 면이 붙으면 알아서 이렇게 stl 로 내보내기를 할 때는 솔리드화가 돼서 내보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모양을 블렌더로 메쉬를 잘라가면서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